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아침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날임을 믿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편이 되실 것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시작합니다 어제 미진하게 남겨두었던 일도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으로 끝내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과거를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재단 기도의 자리가 참 좋습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심을 알기에 솔직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들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지만 날이 바뀌어도 새롭지 않은 사람들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들 중에 혹시나 이렇게 지쳐버린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은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께 말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상하신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는 빈손인 사람들 그래서 마음도 공허해진 사람들을 주님 극료리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감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교하게 되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감각 그 지식 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기쁨으로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후회와 회안으로 가득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붙이는 일을 감당하느라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고 속마음도 그만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각나버렸고 사랑을 회복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모두 닫혀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손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서 몸도 마음도 슬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의 길을 열어주시오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젊은 한 청년이 대한민국의 큰 정당 대표가 되었다는 것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갈구하는 세상의 요구가 젊은 청년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모든 관행과 제도들 기성세대들의 안이한 삶의 태도들에 대한 이 땅 백성들의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늘 새롭게 다시 돌아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관행이라는 그늘에 숨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의 노예가 되어 백성들을 도탄으로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영웅을 기다리며 자신은 그 안에 숨으려 하는 무력한 군중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암 수술을 받는 언니를 위한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작년 위암 수술에 이어 올해 5월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추가로 수술을 받습니다 연이은 수술로 체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전신마취로 진행되는 수술입니다 잘 견디도록 체력도 붙들어주시고 모든 수술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귀한 간증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혈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집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식을 되찾게 하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몸을 망가뜨리는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시술이라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큰 수고를 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을 지켜주시고 깨끗게 되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과 수술 회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시사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 괴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막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바울이 인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너희에게 분열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온전히 합해야 된다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 라는 권면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분열이 되게 되었던 내용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많이 주지 않는 게 도리어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영과 대별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갔죠 오늘 우리가 3장 부분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3장에서는 사도바울이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고린도교와 같은 사람들을 보다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이 고린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좀 구별했습니다 바울의 개념을 따라서 좀 구별해 보았는데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더 강력해서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은 3장에서 그렇게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기와 분쟁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난 누급하다 누구를 따르고 있다 이게 진짜다 이러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은 받았지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성령이 너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시기와 분쟁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바울이나 개바나 아볼로는 어떤 존재냐 사실은 하나님의 동력자여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신문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 하나는 또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웠고 또 다른 이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다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도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중한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니까 무엇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까 육신, 세상적인 것이 지금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지금 사실은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너희 자신도 사실은 안타깝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힘든 국면으로 끌고 가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 아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걸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한 번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바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지금 앞서 있었던 지혜는 1장과 2장에 나왔던 세상과의 대별 속에서 나왔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 3장에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걸 너희가 왜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세상의 그 껍데기에 쌓여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채용함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어떤 누구도 강요나 지금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무언가 어떤 압력으로부터 속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육체성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생각 완전히 다른 거죠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끌고 가시고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런 상황이 서로 대치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이 모습은 로마서에서도 사실은 나왔던 내용인데 그런데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스스로 성령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선택한다 스스로 너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불불듯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는 스스로 세상 지혜를 선택하고 있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강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 없이 여전히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지혜로운 자,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지혜에는 한 가지가 없는 거죠 그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잘 골라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상수가 사라진 것 진리가 사라진 겁니다 사실 그것은 미련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18절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욕기서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그들이 부리는 꾀 가운데서 잡아내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꾀를 부리고 나름대로 지혜를 찾고 무엇인가를 궁구하지만 그런데 그 궁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께에 스스로 빠지게 하신다 스스로 인간이 지혜롭게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방법을 구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도리어 그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신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에게 올 벌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벌을 버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할수록 자기는 재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수록 하나님 없이 할수록 자기는 그것을 그 재앙과 심판을 쌓는 것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욕기서에서 말씀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상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께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궁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에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10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는 지혜에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으면 모든 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그렇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독립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그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다 어마어마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만약에 그것을 빼놓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다 줄 마음이 있고 다 준비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많은 계획이 있고 그에게 얼마든지 그가 요청만 하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전혀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열심히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혜롭게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깝죠 참 미련한 거죠 나한테 이야기만 하면 네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데 나한테 이렇게 요청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보고 계시는데 아들은 전혀 다르게 자기 혼자 열심히 지혜를 강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다 너희 거심이니라 자 다시 자랑하지 말라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오고 있는데 21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유는 서로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개바 나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또 다른 지금 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다 너희의 것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만류의 주가 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삶과 죽음과 현재와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군림하시는 만류의 주가 되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류의 왕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 삶과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만류의 주가 되셨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만류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권한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 위에 복종하라고 그들에게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만류의 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이 되게 하시는 참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사람에게 예속하거나 또는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에 예속되거나 미래의 어떤 그런 것에만 예속되어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온전한 자유로운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만물이라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져라 사람에게 예속돼서 내가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파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어떤 한 사람의 이름 그 개파 거기 예속돼서 내가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조금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나는 보다 더 혈통이 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여겨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여겨라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너희에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니라 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만물을 주신 하나님 뭐 만물이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